네 안녕하십니까 더공시의 김수원입니다 오늘은 물적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이제 우리가 물적분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 차원을 떠나서 어떤 기업이 물적분할을 하려고 할 때 그 이유가 참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물적분할 이후에 이 기업의 행보를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함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향후 밸류에이션의 변화를 한번 예측을 해 볼 수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들이 왜 물적분할을 하느냐 다양한 이유하고 그 다음에 그 물적분할을 해서 물적분할을 한 지분을 거래하는 방법이 있고 기업의 영업을 아예 양수로 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사업 구조를 재편을 한다든지 지배구조에 변화를 준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전략을 구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세세하게 조금 꼼꼼하게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제가 말씀드리니까 영업 양수도 왠지 좀 용어가 어려운 것 같은데 지분 양수도 의미는 대충 알기는 알겠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하고 같이 분할이라든지 지분 양수도 영업 양수도에 대해서 저는 재미있는 사례들을 통해서 최대한 여러분께 쉽게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한번 해 보시면 오늘 또 이제 카카오라든지 우리 이제 후성이라고 하는 기업 또 두산 그리고 LG전자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업들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뭐 한 두 편으로 나눠서 1편에서는 뭐 카카오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하고 2편에서 다른 기업들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2편의 제일 마지막에서 또 카카오 이야기를 조금 더 가미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카카오가 분할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지난 12일이죠 3월 12일날 회사 분할 결정 공시 이런 제목으로 다트에 공시를 하나 올렸는데 잠깐 볼게요 이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멜론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음원 서비스죠 음원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이 멜론을 분할을 해서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들고 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00%를 카카오가 가지는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카카오가 신설되는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지기 때문에 서로 100% 모자 회사 관계가 승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멜론 사업 부문을 분할해서 새로 신설하는 회사는 가칭 멜론 컴퍼니라고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분할을 하느냐 왜 멜론 사업을 떼 내느냐 회사가 공식적으로 밝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서다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사업 자체가 종류가 많고 회사 자체가 비대하다 보니까 이 멜론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독립적인 회사를 만들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경영을 하고 회사의 의사 결정 스피드를 좀 높여서 이 카카오 그룹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음악이나 영상이나 각종 스토리 콘텐츠 이런 것들을 잘 결합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려고 한다 하는 게 이제 회사의 공식적인 공시에 나와 있는 분할의 목적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카카오가 지금 멜론 사업을 별도 법위나 한다 독립을 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멜론 사업을 독립 법위나 시키고 그 다음에 외부의 자금을 유치를 해서 멜론 사업을 키워서 궁극적으로는 멜론 사업을 IPO를 시키려고 하느냐 증시에 상장시키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멜론 사업을 독립을 시켜서 일단은 독립을 시킨 다음에 별도의 회사로 만든 다음에 이 멜론 컴퍼니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합병을 시킨다 지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올 연내에 회사를 상장을 시키겠다는 게 카카오의 방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내에 상장 예정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멜론 컴퍼니를 합병을 시켜서 카카오 엔터의 상장 밸류에이션을 높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우선은 지금 회사가 공식적으로 공시를 통해서 내놓은 것은 물적 분할입니다 자 카카오가 있지요 이렇게 카카오가 있는데 이 카카오 내에 이렇게 멜론 사업이 있습니다 카카오 주주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K큐브홀딩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김범수 회장이 개인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김범수 의장하고 K큐브홀딩스는 한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주주들 지분이 한 60% 정도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멜론 사업을 따로 분할해서 새로 멜론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여기 만들고 이 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그 주식은 모두 카카오가 가진다 그러니까 이 카카오가 멜론 컴퍼니를 100% 지배한다 멜론 컴퍼니는 멜론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 카카오는 그대로 상장이 유지가 되고 멜론 컴퍼니는 비상장 회사가 되죠 왜냐하면 모 회사가 지분을 100% 가지게 되면 지분 분산 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비상장 회사가 되는데 그럼 이 멜론 컴퍼니를 향후에 IPO를 할 것이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한 또 의문이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출범한 것은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은 이달 초죠 3월 1일날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 올 연말까지 상장을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지라고 하는 회사 웹툰하고 웹소설 플랫폼 회사이고 그 다음에 카카오 엔이라고 하는 회사 영화나 드라마 제작 또 스타 매니지먼트 연예인 매니지먼트 하는 사업을 하는 카카오 엔 이 두 회사를 카카오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카카오 엔을 카카오 페이지에다가 합병을 시켜버립니다 이 카카오 엔을 카카오 페이지에다가 합병을 시켜버려서 출범한 합병 회사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두 회사를 합쳐서 합병 회사의 이름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고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 지분을 67%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다 3월 1일날 출범한 회사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 지분을 67% 가지고 있다 첫째, 두 번째 카카오는 이 멜론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멜론 컴퍼니를 만들 텐데 이 멜론 컴퍼니 지분을 100% 가질 것이다 자, 이런 형태로 지금 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많은 매체나 아니면 일부 애널리스트들도 그러면 이 멜론 컴퍼니를 카카오 엔터에 합병을 시키는 게 아니겠느냐 카카오 엔터의 상장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추측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한번 합병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이 멜론 컴퍼니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한테 넘겨주고 멜론 컴퍼니는 소멸하겠죠 그러면 카카오는 멜론 컴퍼니 지분 100% 가 이 합병 과정에서 소멸되기 때문에 그 소멸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서 카카오 엔터한테서 받아야 되죠 그러면 카카오 엔터는 멜론 컴퍼니 지분 100%에 해당되는 가치만큼의 카카오 엔터 신주를 발행을 해서 카카오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합병이 완료되고 나면 어떤 모양으로 되냐면 이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 지분을 67% 플러스 알파로 가지게 되겠죠 원래 67%가 카카오 몫이었는데 카카오가 멜론 컴퍼니를 카카오 엔터한테 합병시켜 주면서 카카오 엔터로부터 추가적으로 합병 신주를 받으니까 카카오의 지배력은 67% 플러스 알파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에는 전제가 있죠 무슨 전제가 있느냐 이 멜론 사업을 카카오 엔터에 갖다 붙이는 것 즉 카카오 엔터에 멜론 사업을 합병시키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조그만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첫째 카카오 엔터는 연내 상장하는 것이 목표다 둘째 멜론 컴퍼니가 언제 공식 출범을 하냐면 멜론 컴퍼니의 공식 출범은 올해 6월 1일입니다 그렇다면 카카오 엔터는 연내에 상장하는 게 목표고 멜론 컴퍼니는 6월 1일 날 공식 출범한다고 하면 일정상으로 보면 이 멜론 컴퍼니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카카오 엔터에 합병을 시켜야 됩니다 카카오 엔터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 상장 예심을 청구를 하고 정권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밟기 위해서는 멜론 컴퍼니가 6월 1일 날 공식 출범한다고 봤을 때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카카오 엔터한테 바로 합병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물적 분할을 해서 6월 1일 날 멜론 컴퍼니를 출범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합병 절차를 밟는 이 방법 외에 이 프로세스를 단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 그게 있다는 거죠 자 이겁니다 이 분할과 합병을 동시에 진행하는 분할 합병이 분할 합병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할을 한 다음에 분할한 사업 부문을 바로 합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과 합병을 사실상 동시에 진행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묶어서 분할 합병이라고 하는데 이 분할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적 분할을 할 때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선이 생겼죠 왜냐하면 이 카카오하고 멜론 컴퍼니가 100% 모자 회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모양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분할 합병을 할 때는 수평으로 분할이 됩니다 분할 합병을 할 때는 물적 분할이 아니고 인적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뭐 인적 분할 그전에 더 공식 시간에 뭐 인적 분할에 대해서는 숱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카카오에서 멜론 사업을 떼서 멜론 컴퍼니를 만든다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이 김범수나 K큐버 홀딩스나 일반 주주들이 카카오 지분도 가지게 되고 이 멜론 컴퍼니 지분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 지배력과 똑같은 지배력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에 대해서도 멜론 컴퍼니에 대해서도 14.1%의 지분율을 가지게 되고 K큐버 홀딩스는 각각 두 회사에 대해서 11.2% 그 다음에 일반 주주들은 카카오와 멜론 컴퍼니 각각에 대해서 60%의 지배력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수평으로 분할시키는 방법이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물적 분할하고는 좀 다르죠 물적 분할에서는 멜론 컴퍼니가 발행하는 주식을 전부 다 카카오가 가지니까 카카오와 멜론 컴퍼니는 100% 모자 회사가 됐는데 인적 분할에서는 멜론 컴퍼니가 발행하는 주식이 김범수, K큐버 홀딩스 일반 주주들한테 이렇게 배정이 되니까 결국은 카카오의 기존 주주들은 분할해서 새로 생기는 멜론 컴퍼니의 주주가 되기로 한다 이게 인적 분할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인적 분할을 하고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함과 동시에 바로 멜론 컴퍼니를 카카오 엔터에다가 바로 합병을 시켜버립니다 분할 합병을 진행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카카오 엔터는 멜론 컴퍼니가 가진 자산과 부채를 넘겨 받게 되고 멜론 컴퍼니는 소멸하기 때문에 카카오 엔터는 합병 신주를 발행을 해서 누군가 지금 손해를 본 사람에게 그만큼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당연히 멜론 컴퍼니 지분을 가지고 있던 김범수 또 K큐브 홀딩스 일반 주주들한테 카카오 엔터 주식을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멜론 컴퍼니가 합병 과정에서 멜론 컴퍼니를 카카오 엔터에 합병시키는 과정에서 카카오 엔터가 발행하는 합병 신주가 김범수 K큐브 홀딩스 일반 주주 카카오의 기존 주주들한테 카카오 엔터의 합병 신주가 가는 것이고 우리가 앞에서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이 물적 분할 된 멜론 컴퍼니를 카카오 엔터에 합병시켜 버리니까 누구한테 보상을 해줬습니까 카카오가 보상을 받는 겁니다 카카오 엔터한테서 그래서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 지배력을 더 강화시키는데 지금 이렇게 분할 합병을 하게 되면 이런 그림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분할 합병을 했을 때 아니면 물적 분할을 먼저 한 다음에 합병을 시켰을 때 카카오 엔터가 발행하는 합병 신주가 어디 누구한테 배정이 되느냐 그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이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분할 합병을 하게 되면 이 카카오 엔터가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의 주주이면서 이 카카오 엔터가 발행하는 신주가 또 김범수, KQ볼딩스 일반 주주들한테 소멸대가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카카오 엔터의 주주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IPO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예컨대 카카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카카오 엔터에 대해서 지금 6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분할 합병을 해서 카카오 엔터가 신주를 많이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신주가 일반 주주들한테도 배정이 문장되고 왜냐하면 일반 주주들이 지분이 많으니까 일반 주주들한테 문장 많이 배정이 되고 KQ볼딩스나 김범수 의장 같은 사람한테 배정이 되면 카카오 엔터에 대한 카카오의 67% 지배력이 희석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지배력의 희석이 한번 발생되고 나중에 이 카카오 엔터에 만약에 이 카카오 엔터를 올 연말까지 IPO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카카오 엔터를 IPO하는 과정에서 또 상당량의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또 한 번의 지분 희석 효과가 발생되면서 카카오 엔터에 대한 카카오의 지배력이 문장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카카오는 이걸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카오 엔터를 강력하게 지배를 해야 되는데 카카오 페이지 웹툰 웹소셜 플랫폼하고 지금 영화 드라마 제작 및 연예인 매니지먼트를 하는 이 두 회사를 합병을 시켜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번 잘해보겠다 또 네이버하고 한번 맞장을 뜨면서 정면 승부를 해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합병이라든지 IPO 과정에서 카카오의 지배력이 문장 떨어지게 된다면 이게 카카오가 원하는 일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좀 더 프로세스를 당길 수 있는 인적 분할을 해서 합병을 시키는 분할 합병보다는 그냥 일단은 물적 분할을 시켜버리고 물적 분할을 시키고 나서 물적 분할 과정에서 카카오가 가지게 되는 멜론 컴퍼니 지분 100%를 그냥 활용을 해서 카카오 엔터에다가 멜론 컴퍼니를 넘겨버리는 그 방법이 상대적으로 일정은 좀 촉박할지 모르겠지만 지배력을 최소한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정입니다 만약에 카카오가 내부적으로 이미 자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멜론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해서 신규 법인 즉 멜론 컴퍼니로 출범을 시킨다 그 다음에 이것을 멜론 컴퍼니를 카카오 엔터에다가 합병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약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카카오가 단순히 물적 분할 공시만 내는 것은 기업의 투명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 내부적으로는 회사의 주요 경영진들은 이미 멜론 사업을 분할한 멜론 컴퍼니를 카카오 엔터에 합병시키는 것으로 상당히 확정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뒤로 이렇게 제껴놓고 일단은 물적 분할 공시만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미 회사 내부적으로는 그런 큰 변화 사업 재편 어떤 지배구조 출자 구조상의 변화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금 물적 분할로만 이해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멜론 컴퍼니를 독자적으로 키운다고 하는 걸까 카카오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한번 IPO까지 독자적으로 간다는 걸까 아니면 카카오 엔터가 합병을 한다고 하니 카카오 엔터가 상장을 한다고 하니 상장하는 카카오 엔터의 밸류에이션을 제고시키는 수단으로 지금 멜론 사업을 카카오 엔터한테 이렇게 넘겨줄 것인가 그런 데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회사 내부적으로는 다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멜론 사업을 물적 분할한다는 공시를 할 때 그 하단에 물적 분할된 멜론 컴퍼니는 향후 카카오 엔터에 합병하는 방안을 비롯해서 그런 것을 회사에서 검토할 수 있다 최소한 이 정도의 공식적인 문구 또는 회사의 IR 차원에서 공식적인 코멘트가 나와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회사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이 수입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약간 회사의 투명 경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카카오 주가를 보시면 올해 올초 이후에 카카오 주가의 전반적인 흐름인데요 우상향하는 큰 흐름은 문제가 없습니다 중간에 상향하던 중에 이제 이렇게 변화는 있지만 큰 흐름은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카카오가 워낙에 브라이터하게 움직이고 요즘 뭐 언론 매체의 뭐 정권면 특히 보시면 카카오 뉴스가 끊이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네이버하고 대비하면서 카카오가 나으냐 네이버가 나으냐 또 카카오와 네이버의 어떤 그 전략적인 차이 또 최근에 그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카카오가 들어간다고 했다가 카카오가 빠지니까 카카오의 이커머스 전략은 또 어떻게 가느냐 뭐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 중에서 뭐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문장 관심을 가지는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의 최근에 멜론사 물적 분할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카카오의 향후 카카오 엔터의 뭐 상장 전략하고 관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어 나중에 뭐 2부 뒷부분에서 또 카카오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우리 다트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공시 중에서 제일 그 빈도수가 높은 공시가 아마 그 증자 공시하고 이런 분할 공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증자 공시가 좀 더 많을 것 같고 이 분할 공시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분할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수평으로 나누는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먼저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보다는 물적 분할 공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최근에 물적 분할하는 기업들을 보면 회사 내에 어떤 사업 부문을 독립법인화 시키고 그 과정에서 좀 전문 경영 또 책임 경영 그 물적 분할 된 회사를 이끌어갈 어떤 전문 경영인 또 책임지고 경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외부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물적 분할 된 회사를 성장을 시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죠 그것을 뭐 그렇게 성장을 시켜서 뭐 또 계속해서 그 회사를 IPO를 해서 증시에 상장시킬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뭐 그 사업 자체가 성장을 시켰지만 회사의 어떤 새로운 신규 성장 동력으로서의 의미까지는 없다고 한다면 좀 높은 밸류의 외부의 매각을 시스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성장 신규 성장 분할을 해서 물적 분할을 해서 신규 법인화한다 그런 공시가 있고요 또 웨이브 일렉트로 유무선 통신장치 업체인데 이 회사 안에 OLED 사업 부문을 분할을 해서 OLED 사업을 전담하는 새로운 법인을 만든다 이게 다 물적 분할 사례입니다 세종공업은 자동차 부품 회사죠 자동차 부품하고 일부 기계 제작을 하는 업체인데 설계 부분 부품 설계하고 기계 설계 사업을 분할을 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든다 근데 새로운 법인 이름을 제가 공시를 이제 그때 잠깐 보니까 세종연구소 세종공업연구소 이런 이름 특이한 이름 이더라고요 어쨌든 설계 부문을 분할을 해서 물적 분할을 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든다 그 다음에 세원 셀론텍 화학플랜트가 주력인 업체인데 바이오 사업이 좀 있습니다 생화학 물질 그쪽인데 바이오 관련된 사업을 분할을 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분할 공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1부에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제가 2부에 가면 최근에 후성이라고 불소 화합물 만드는 회사인데 조금 일반적인 물적 분할하고는 다른 특이한 형태의 물적 분할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산 두산의 지게차 산업 차량 비지 비즈니스 그룹의 분할 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제가 이제 한번 다뤄드렸던 LG전자의 전장사업 분할 사례라든지 몇 가지 분할 사례를 가지고 회사가 왜 분할 물적 분할을 해서 지분양수도 거래를 선택하는지 또 어떤 회사들은 분할해서 지분양수도 를 하는게 아니고 아예 그 사업 자체를 그냥 한사 푹 떠가지고 다른 데 파는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게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2부에서 한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되었어도 구독 키움에서 해외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oped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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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노력 정식 문 바밍 도움이 되Victhui 감사합니다.